금융의 역사를 다시 쓰는 새로운 시작 UDGB 수성동 본점시대 지역금융의 심장, 대구의 랜드마크가 된 작품 그 명예로운 공간에 백년은행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웁니다 지역민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열린 공간에 흐릅니다 수준 높은 문화 품격 높은 감성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해온 금융의 역사와 기억 철학과 문화를 공유하는 미디어까지 지금껏 만나보지 못한 삶의 감동으로 되살아납니다 일하는 즐거움과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 스페이스 락앤 휴에서 직원들의 업무 시간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만족이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로 전환되는 것 창의와 혁신의 기업 문화를 선도합니다 창의와 혁신의 기업 문화를 선도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사무 공간을 실현합니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공간과 배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에너지 시스템 자연과 인간, 금융을 디자인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기원을 구현하여 어기는 두 번째로 창의 문화 창의 문화 창의는 급변화는 디지털 금융환경을 넘어 지속가능한 백년기업의 큰 그림을 완성합니다 지역민을 위한 컬처 플랫폼으로 탄생한 친환경 건축물의 랜드마켓 칠성동 제2본점 국내 금융권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는 DGB 혁신센터 모든 것을 혁신의 이름으로 지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도약합니다 올 뉴 대구은행 수성동 본전 놀라운 역사는 지금부터 DGB 대구은행의 새로운 도약이 펼쳐집니다 DGB 대구은행